천천히 먹어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짜장볶이 짜장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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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이 엄청 달콤해요 또 먹방이 더 바삭하네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먹방은 정말 맛있어 맛있어 먹방은 정말 맛있어 쫄깃쫄깃 거름낭 το σκόλ 것이det 가 insulted στους οπ. στους αντικο nível στουςzurバイdo στους així, στους αγμού. στους αγμού στους αγμού 거짓말이 다 먹었어요 안 먹어야지 뼈는 치킨이 매운 것 같아요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구요 전통을 먹었는데 저는 이 치킨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치? 오늘은 치킨이 더 맛있어서 어색하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 있는 면이 좀 더 맛있게 잘 먹어요 양파는 매콤한 소스 당면은 맵다 그릇이 너무 맛있었어요 닭다리의 겉에 타는 오래라 얇게 뱉어먹는 게 좋은데 최선을 다 먹으면 좀 더 맛있게 잘 먹어요 전 이벤트는 진짜 맛있었어요 입이 된다 태양이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야겠니 이제 이 사람은 정말 맛있게 만들었어요 또는 잘 먹어야지 오늘은 천천히 먹어야겠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참깨 참깨 또 다른 국물이 더 맛있어 그리고 저는 국물을 같이 먹었어요 오늘의 한 입은 과자에 대한 음료가 너무 좋네요 하지만 제가 이 양념은 꼭지에 온 거 같아요 오, 저는 이 양념을 잘 먹어요 이제는 양념을 많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더 맛있게 먹어야지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맛있게 먹었어요 치킨은 오징어 치킨은 아삭한 먹으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킨은 또 먹어야 하니 치킨은 정말 맛있어 치킨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치킨은 반죽이에요 치킨은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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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치킨은 매콤하게 매콤하고 매콤하게 매콤하고 매콤해요 aterial의 김치 치킨 김치 사과 치킨 치킨 오징어가 매운 저는 치킨이 가장 면이 많이 들어있어요 바삭한 밀가루 삼겹살과 자주머니 Redeemer 댄스 롤 내장 롤 롤 돼지 이제 주먹을 한잔 오random ON 쫄깃쫄깃 오늘은 시원한 디저트 팽이버스 조금만 먹어볼게요 너무 보소 맛은 진짜 먹을거에요 너무 맛있어요 매운을 먹는다는 걸 보여주면 오늘은 새콤달콤한 fått을 하는 게 매운 problème 캐리지로는 어떤 게 많이 먹지 않나요? 뭔가 엄청 맛있어 고추, 고추, 고춧가루 고추냉이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한입에 다 먹어야지 먹으니까 맛있음 마지막에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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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살쪄요 두부 요즘은 방금 온갖 떡볶이 소스 진짜 귀찮으셔 모짜렐라 모짜렐라 오렌지 소스 바삭하다 우유 너무 맛있어요 뽑기 먹기 좋으니 참깨 치즈 영양제 치즈 타인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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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는 처음 먹어볼게요 감자! 히히히! 히히히! 공룡! 아,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또 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단무지 남편이 아삭하게 먹었을때 떡볶이 너무 맛있어용 떡볶이 맛있어 딱 맛있어용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어 당면 중간에 남편중간 hvad씩 먹어도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잘 먹었나요 ㅠㅠ 지구이탈이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여기 군산이 다 먹었는데 입안에서 불풋놀 Yang 남은 제거 이 영상은 요즘 고기 안정도 조금 이렇게 보인다 오랑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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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 이리와 가득 잡고 잘라낸тории 진짜SCD zagni 바삭바삭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추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감사합니다.